코로나 감염 초기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아주는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식약처에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팍스로비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투약 대상은 누군지 주의점은 뭔지 정다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MSD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긴급 승인한 이유는 기존 치료제를 쓰지 못하는 환자들의 중증 악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쓰이고 있는 팍스로비드는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23종류나 됩니다. 라게브리오는 병용 금지 의약품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중증 예방 효과는 30% 수준, 팍스로비드의 88%보다 낮습니다. 때문에 팍스로비드를 못 먹는 사람들로 투약 대상이 제한됩니다.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태아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복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은 복용이 끝난 뒤 나흘간, 남성은 3개월간 피임해야 합니다. 수유 중인 경우 마지막 투여 후 나흘 동안은 수유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게브리오는 하루에 4알씩 2번, 닷새 동안 모두 40알을 먹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이후 5일 내 가능한 한 빨리 투약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설사와 매스컴엄 등이 보고됐지만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첫 물량으로 2만 명분이 들어왔는데 통관 절차를 거쳐 이번 토요일 의료기관에 공급됩니다. 팍스로비드도 오늘 4만 4천 명분이 추가 도입돼 남은 물량은 10만 5천 명분으로 늘어납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사은이디 Weiss과 함께하는 일부 랜집 에 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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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집